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 영어, 어휘 1교시. 오늘은 영화 속 영단어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라는 영화의 어려운 단어들을 조금 모아 보았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챕터 1부터 7까지 나오는 그 어휘들을 좀 모아 보았습니다. 총 16개의 단어인데요. 들으시면서 어려운 단어들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아마 아는 단어도 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네, ordinary라는 단어고요. 자, 영화 속 대사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단어를 혹 모른다더라도 문장 속에서 단어를 만나게 되면 그 단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가 있는데요. 자, ordinary way는요. 네, 평범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의, 일상적인 이런 뜻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영화 대사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사 나올 때 같이 따라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 함께 살펴보시죠. Likeness Likeness라는 단어입니다. It's quite a likeness. 네, 이건 찰리가 이렇게 윌리 원가의 모형을 만들어서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비슷하구나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말입니다. 그래서 Likeness 그러면 유사성, 닮음 이라는 뜻이고요. 영화 대사는 약간 의역에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t's quite a likeness. 자, 넘어갑니다. Gross. 네, gross라는 단어입니다. Grandpa, don't make it gross. 네, 자, 우선은 이 gross라는 단어는요. 네, 원래 어떤 합계의, 우리가 흔히 GNP, GDP 얘기할 때 그때 G가 gross거든요. 그래서 총계의 중대한, 그리고 역겨운, 아주 무례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를 좀 크게 부풀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해주는데 너무 이렇게 좀 부풀려 얘기하는 것 같아서 Grandpa, don't make it gross.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네, colossal. 네, colossal 이라는 단어이고요. 네, 자, 이 단어 해석 보겠습니다. 네, colossal 이라고 하면 아까 나왔던 gross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거대한,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인도의, 그렇죠? 네, 그 왕인가요? 네, 이렇게 윌리 원카에게 왕궁을 잘 하려고 그러거든요. 초콜릿으로 만드는,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thievery. 네, thievery라는 단어이고요. 자, th 발음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hievery. 네, 자, 원래 thievery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는, 네, 도둑질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thievery got so bad, 그렇죠? 윌리 원카의 공장에 스파이가 들어와서 모든 어떤 그 비법들을 다 이렇게 약간 훔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the thievery got so ba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The thievery got so bad. 자, 넘어갑니다. 네, set in motion. 네, set in motion이란 단어이고요. Indeed, that very night, the impossible had already been set in motion. 자, 네, 이분은 실제 영화에 얼굴이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목소리만 나오는 분입니다. 자, 네, set in motion은 무언가가 시작되다, 그렇죠? 서서히 움직이다, 시행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had been set in motion, 네, 수동으로 됐었기 때문에 시작되어졌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Indeed, that very night, the impossible had already been set in motion. 자,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누겟. 네, 누겟이고요. 마지막 t 발음이 안 나서, 누가처럼 발음 났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아이는 사실 독일 아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발음과 약간, 아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누가 이라는 것은, 네, 원래 우리, 우리나라도 누가 바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누가는, 네, 견과류, 버치 등이 들어있는 씹어먹는 사탕류를, 네, 누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brittle도 우리가, 우리의 그 타겟 워드의 하나였는데요. 원래는 뭔가 잘 부러지는, 불안정한, 귀에 거슬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butter brittle, 혹은 butter brittle, 이렇게 발음, 이렇게 되면, 하나의 그냥, 음, 뭐죠? 그렇죠? 브랜드 네임처럼 쓰이는, 그렇죠? 네, 겁니다. 버터 사탕, 이런 것들을, 네, butter brittle,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어. 네, repulsive, 네, repulsive,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what a repulsive boy. 네, TV를 보고,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요. repulsive, 이라는 단어는요. 네, 원래 뜻이 역겨운, 혐오스러운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의역에서, 정말 반맛 떨어지는 녀석이군, 이런 느낌으로, 네, 해석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a repulsive boy. 네, 우리 이전에, 이제, 뭐, 학교 때 많이 배웠던, 네, what 다음에, 관사, 그렇죠?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으로 감탄문을 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맨 끝에 느낌표가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a repulsive boy. 자, 넘어갑니다. hue. 네, hue이고요. 이 단어는 안 단어이시죠? 네, 뉴스에서 나오던 어떤 음성이었는데요. 네, 모든, 그렇죠? 모양, 그리고 모든 사이즈, 그렇죠? 모든 크기, 그리고 모든 어떤 색조, 색깔, 빛깔, 이런 것들을 hue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lay off. 네, lay off입니다. 이 단어를 보고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뜻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뜻과 다른 뜻이 이 영화에선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m a gun, sure. Mostly. When I heard about these ticket things, I light off the gum. Switch to candy bars. 네, 자, lay off 다음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 나온다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해고시키다 뜻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뭐가 나오죠? the gum이 나옵니다. 따라서 네, lay off는 누구를 해고하다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그만 먹다. 네, 여기서는 이제 잠깐 쉬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a gun, sure. Mostly. When I heard about these ticket things, I light off the gum. Switch to candy bars. 네, 자, 원래는 껌만, 그렇죠? 네, 우리말로는 껌이죠. 영어로는 검이고요. 자, 원래 껌을 씹었는데 이, 네, 윌리 원카의 그 뭐죠? 그 골든 티켓을 얻기 위해서 잠깐 껌은 뭐 하고요? 그래서 해고시키고, 다시 얘기하면 먹지 않고, 씹지 않고 초코바로 이제 캔디바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driven이란 단어고요. 자,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원래 driven은요. 무언가 투지가 넘치는, 주도적인, 무언가를 몰고 가는, 아주 결단력 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이 driven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승부욕으로 번역을 했고요. 네, 자, 우리 아이가요. 정말 승부욕이 넘치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약간의, 뭐 하는 거죠? 그쵸? 약간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승부욕이 자기로부터 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뒤에 나오는 대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 solid, 네, solid라는 단어를 먼저 보실 텐데요. 자, solid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고체의, 이런 의미로, 단단한,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죠? 그쵸? 앞에 어떤 그 시간이 왔을 때, 그 시간이 연속으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ve been working on for a three-month solid. 자, 3개월 연속으로 마고 있다는 거죠. 이 껌을 지금 씹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That's a record. 그쵸? 이게 뭐예요? 기록이에요. 신기록이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solid가 그냥 고체의, 딱딱한, 이런 뜻뿐 아니라, 연속으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I'm working on for three months solid. That's a record. 자,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통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바톤. 그쵸? 근데, 발음은요? 베턴. 베턴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Of course, I did have my share of trophies. Mostly, 베턴. 그쵸? 자기 딸뿐 아니라, 자기도 뭔가 상을 많이 받았다. 나도 트로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베턴 하는 우리는 이제, 뭐죠? 개주를 할 때, 그쵸? 주고받는 그것을 베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영화에서의 베턴은 우리 어떤 고적대의 단장 맨 앞에서 지휘봉을 돌리고 있죠. 그것을, 네, 베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Of course, I did have my share of trophies. Mostly, 버턴. 자, 넘어갑니다. Despicable. 네, Despicable 이란 단어입니다. 자, 들어보죠. Despicable. 네, 이거는 그냥 형용사이고요. 우리는 형용사 한 단어로 어떤 자기의 기분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냥 이쁜 걸 보면 Beautiful 하면 되고요. 그쵸? 별로 안 좋으면 Oh, bad.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좋으면요. Good 하면 되고요. 자, Despicable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자, 이거 약간 비열한, mean 하는 의미 있죠. 그쵸? 비열한, 야비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TV를 보고 역시 감탄문으로 쓴 겁니다. 이런 못된 것, 이런 야비한 것, 이런 느낌으로 쓴 거죠. Despicable. Despicable.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단어는 잘 쓰일 것 같지 않습니다만 우선 들어보죠. 네, 자, 컴퓨터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 마이크입니다. 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Delive 된 거죠. 파생되어진 물체, 유도체, 그리고 미분 개수, 도함수, 그리고 파생되어진 상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Deliverive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저는 이제 미분 개수, 도함수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윌리 원카의 초콜릿에 들어있는, 뭐죠? 네, 골든 티켓을 얻기 위해서 제조일자 확인하고 날씨랑 니케이지 수를 확인해가지고 뭐 차감 계산해서 위치를 알아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오늘도 이름 영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김HSEN 감사합니다.